이게 먼데이, 오늘 리뷰는 나이키 에어맥스 투라이트 아트모스입니다. 구매 전 색상이 너무 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실제 상품 너무 예쁘네요. 걱정되었던 투명한 합성수지는 딱딱하지 않아서 움직임에 지장을 주지 않구요. 스우시와 아코 부분은 소가적으로 되어있고, 에어 안쪽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 쓴 세심한 디자인에 다양한 패치의 박음질 퀼도 좋은 편입니다. 안감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있어서 착화감도 아주 좋구요. 총 3개의 신발 끈은 언밸런스하게 한쪽씩 다르게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. 가방 사이즈도 작지 않아서 실용적일 것 같구요. 개인간 차이는 있겠지만 반업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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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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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